여러분 안녕하세요 세영입니다 오늘은 BHC 신메뉴 포테킹 후라이드치킨이랑 뿌링치즈스틱, 뿌링핫도그, 뿌링치즈볼, 크림까르보 불닭볶음면 한봉지 치킨무랑 뿌링뿌링 소스도 있어요 저번에 자막에서 말한 새로운 앞접시를 구매했어요 너무 맛있어서 먹으면 더 맛있을 것 같아요 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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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소하고 맛있네요 크림 까르보 새송이버섯을 넣어볼께요 너무 맛있다 치킨 반죽이 두꺼워져서 먹기 좋은 것 같아요 하나만 더 먹어볼게요 치킨 반죽이 두꺼운 편이라 깔끔한 후라이드 맛은 아닌 것 같아요 밀가루 맛이 조금 나요 뿌링뿔 소스에 한번 치고 먹어볼게요 일단은 반죽이 두꺼워서 고기맛이 전체적으로 약하고 반죽으로 송부보는 느낌인데 반죽이 썩 제 스타일은 아닌 것 같아요 안에 치킨은 진짜 맛있다 병죽어요 약죽 한 번 정도는 먹어볼만한데 즐길 정도의 메뉴는 아닌 것 같아요 핫도그 만들기 이런 쫄깃쫄깃한 반죽이었으면 좋았을텐데 치킨이 메인인데 오늘 치킨 먹으니까 다른 친구들이 더 맛있네 쭈쭈쭈쭈 어? 김치찜은 너무 너무 맛있어서 오이 김치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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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삭아삭 진짜 그냥 먹으면 아삭아삭 굴소 오돌뼈 끔찍땅 그래서 제가 입안에 먹지 않았을땐 마지막 치킨무 오늘은 BHC 포테킹 후라이드 치킨을 먹어봤는데요 얘 감자를 이렇게 묻혀야 돼서 그랬나? 아 반죽이 좀 많이 느끼하네 두껍고 기대를 조금 많이 해서 그런지 조금 실망도 조금 크지 않았나 싶습니다 아무튼 잘 먹었습니다